이 경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1회 크왕 선발대회에 나왔었던, 뽑기대회에 나왔었던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분위기가 몰렸을 때는 스코가 확 갑니다. 맞습니다. 3대0으로 그대로 동네 이쁜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요. 임정형 선수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가다가 상대방의 카운터에 말려버리는 경우들이 생겼었고요. 특히나 팩토리 같은 경우에 초반에 동네 이쁜 선수가 우주선을 활용해서 압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팩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바늘, 실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동네 이쁜 선수가 아이템을 많이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정형 선수가 몰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초반에 분위기 한번 내주고 2세트에서의 약간의 흔들림이 결국 3세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연달아 3개 세트를 다 따냈던 동네 이쁜 선수. 동네 이쁜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알려면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다이카 선수와의 4강전이 있기 때문에 양 선수의 4강전은 흥미로울 것 같고 남아있는 하단트리 같은 경우는 지난 1회 크왕 뽑기 대회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1차 대회에 출전을 했던 선수들이고 3경기는 특히나 지난 시즌에 우승자와 준우승자 간의 대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8강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 선수들을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엘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수는 우리가 992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 대회 때 992특이라는 아이디로 출전해서 우승을 했던 선수인데 약 반년 정도가 지났나요? 전혀 얼굴에 변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우승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생소한 느낌으로 이겼습니다. 992특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뒤엎으면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상대하는 크벤 선수가 워낙에 저돌적으로 공격을 펼쳤기 때문에 카엘 선수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카운터 쳐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갔었죠. 그렇습니다. 이 992특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가장 많은 조명을 받았던 선수의 한 명이 바로 이 크벤. 굉장한 스피드 강자입니다. 네.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돌격, 전진, 공격.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후진기가 없고 브레이크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초반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오전인데 거의 그 경기가 5분이 안 걸려요. 네. 이 선수 경기가 가장 빠른 많은 클릭수를 만들었었던 바로 그 선수가 되겠습니다. 평균 한 15초에서 30초 이내에 경기를 다 끝내버렸었는데 이 992특 선수 지금 카엘스라는 아이디로 출전을 한 이 선수가 카운터를 치는 바람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저돌적으로 가진 못할 거예요. 자 카엘스 선수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 1차 대회의 결승전이었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차 대회에 미리모는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두 선수의 실력이 초중합니다. 자 스프링 획득하고 탱크까지 획득을 해야만 넘어다니면서 공격을 펼칠 수 있는데 카엘스가 오히려 먼저 넘어오네요. 자 스프링으로 살짝 먼저 크벤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탱크죠. 크벤 선수가 일단 탱크가 좀 빨리 제거당했는데요. 네 탱크를 너무 쉽게 줬기 때문에 지금 스프링 이용해서 자 발로 차면서 지금 딜레이 가져가면서 던져서 걸치기 하는 거거든요. 네 자 밑으로 살짝 밀고 크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카엘스 선수도 굉장히 신중한 속도 때문에 크벤의 속도보다 느린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연속으로 일자로 깔아놓고 이제는 물줄기가 다 길어졌기 때문에 핀타일에 제대로 걸쳐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크벤 대기 일단 바늘도 있고 상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상호등 스프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던진 것을 맵 반대쪽으로 던져서 상대방 진영으로 넘겨버리는 플레이를 지금 크벤 선수가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부처는 중앙의 저 철조망을 스프링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겠네요. 역시 그 결승전 멤버였던 만큼 굉장히 신중한 경기 상대편의 물이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순간적으로 방향 틀어서 발로 차놓고 다시 핀타일을 이용하고 본인은 걸치고 네 굉장히 고급 컨트롤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자 대기 약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처까지 좀 이동했습니다. 자 크벤 선수 크벤 선수가 일단은 상대편에게 일불풍선이 그 지난번 때문에 생긴 거니까 네 지금 선수들이 정말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을 텐데 약간 잔실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일단은 크벤 선수가 약간은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몰린다고 생각되는 선수가 먼저 철조망을 넘을 겁니다. 네 자 한 번 타이밍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안 갑니다. 일단 크벤도 아 지금 칼스 선수의 강인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번 결승전에 함부로 잘못 덤볐다가 큰 포 다쳤었거든요. 자 근접전에서 굉장히 빨리 잘 빠져나가는 칼스 선수를 알기 때문에 이번엔 크벤은 신중하게 원거리 공격만 시도를 합니다. 이제는 워낙에 밀줄기가 길기 때문에 발로 제대로 차지 않으면 그리고 시간차까지 예상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어요. 자 남은 35초입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프링으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역시 지난 시즌 우승자와 준위승자답게 경기 내용 자체가 알차네요. 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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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먼저 아슬아슬하게 네 기숑이 일단 다 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 크벤 발이 있었어요. 아 마지막 무너 붙이는 칼스의 움직임을 크벤이 막지 못했습니다. 사실 크벤의 거친 공격에 칼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상대방을 유인한 이후에 2연타 공격이 성공을 하면서 칼스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네요. 아 굉장히 침착한 선수예요. 크벤의 속도가 잘 통용되지 않는 유인한 선수거든요. 거기다가 양 선수 모두 다 기본기가 굉장히 탁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크벤 선수가 조금 더 몰아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벤 선수는 몰아쳤을 때 더욱더 강점을 발휘하는 선수니까요. 자 이어지는 팩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약간 멀리서 출발하는 양 선수가 되겠는데요. 일단 아이템을 충분히 흡수를 하면서 우주선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언제 획득하느냐 생각을 좀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물풍선 탈출 일단은 바늘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반에 크벤 선수가 이러면 약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까이 중앙에서 슬쩍 만났는데요. 자 아직까지 물풍기의 길이가 크게 길지는 않은데요. 속도 자체도 아직 빠르지 않아서 충분히 상대방 보면서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네 워낙 그 칼 선수가 신중한 경기력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주선 우주선이 얻어냈었을 때 공격을 한번 펼칠까요? 슬쩍 한번 이동해보는데요. 지금 그냥 몰아놓고 경기를 하기엔 공격을 펼치기에는 타일들이 이미 너무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살짝 밀어붙어봤습니다. 일단은 우주선이 제거됐고요. 객체를 얻고 안쪽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타일들을 계속해서 제거를 하면서 지금은 또 칼스 선수가 한번 공격을 허용을 했는데요. 일단 가까이 붙어있죠. 지금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크멘 선수는 사정없이 몰아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칼스 선수는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해적 오복을 타고 일단 빠르게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칼스 선수. 크멘 선수가 지금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속도가 많이 빠르지는 않아요. 네. 속도가 좀 빨랐을 때 크멘 선수가 좀 좋았거든요. 오히려 칼스 선수가 지금 탈 것을 타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놓고 가둬놓고 지금 쭉쭉 깔아버리면 거북이 있다. 세고 네. 위험할 수 있겠죠. 아 점프로 일단 지금 다 트이거든요. 다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반으로 바꿨고 지금도 이제 실드로 한번 견전했습니다. 네. 깨지지 않는 그 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넘나 들면서 공격을 펼치고 본인이 위험할 것 같으면 스프링으로 딱 넘어가고 네. 고급 컨트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역시 그 지난번 결승 멤버 다운 네. 신중한 경기력을 선보이는데 어. 이거는 키면 약간 아쉽습니다. 움직임 사실 조금 걸쳐서 피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빨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러 들어가죠. 하지만 지난번 결승 때도 칼스 선수가 이런 경우에 카운터에서 성공을 해서 경기를 가져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이게 살짝 걸쳤다가 옆쪽으로 스프링을 여기서 빠져나오는 모습이었고요. 40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 충분하거든요. 네. 자 이번 전장은 그러면 일단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서 신중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크벤과 칼스입니다. 폭탄을 원거리에서 터트려서 지금 크벤 선수가 공격을 하려는 생각인데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여의식이 않죠. 크벤 선수가 진짜 공격력이 좋은 선수인데 그를 뛰어넘는 방어력을 칼스 선수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침착한 방어 능력으로 결국 결승전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었던 칼스 선수인데 이번에도 크벤 선수의 바늘을 다 소진시킨 이후에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사실 1차 크아왕 선발대회 때도 8강과 4강에서 크벤 선수는 공격 일변도로 플레이를 해서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리게 했었는데 지금 칼스 선수는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다 한단 말이죠. 자 이어지는 무덤입니다. 어 위치가 지금 칼스 선수가 많이 좋은데요. 네 안쪽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안쪽 쑥 들어가 봤죠. 이거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쭉쭉 들어가면서 공격을 펼치면 자 일단은 뭐 방어 바늘까지 쓰면서 그냥 빨리빨리 갑니다. 빨리빨리 갑니다. 이거 유령 나오기 전에 끝날 수도 있는데요. 넘었고요. 크벤 선수가 공격하다 보니까 본인이 위험한 타이밍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네. 지금 빠르게 아이템 먼저 흡수를 해서 상대방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땅따먹기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중선 하나 더 얻고 상대편 넘어오기 전에 이동했습니다만 역시 칼 선수도 자신의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중선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살짝 걸쳐 보시면 유령이 중앙에 나왔습니다. 자 유령이 중앙에 나왔다는 건 크벤 선수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퇴로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흡수를 하면서 상대방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줘야죠. 어 유령 넘어가네요. 유령 넘어가네요. 유령 넘어가네요. 어. 칼수 선수 스프링 없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일단 반쪽으로 빠져나왔는데 크벤이 이제 지금 현재 스프링은 없죠. 네. 없어요. 어 유령이 저쪽 네. 어 이거 유령에게 부위를 당하는데요. 어 크벤 지금 아이템도 없는데 아 스프링 하나 있네. 스프링 하나 있네요. 유령 오면 안 돼요. 유령이 오면 안 되는데 스프링 하나 있죠. 아 도망가고 있죠. 빠르게 다 틀어박혀요. 다 틀어박혔고요. 여기서 크벤이 유령을 피하지 못하면서 칼스가 연드라 세트를 따내면서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관객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렇게 유령 두 사이에 갇혔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탄성이 나오잖아요. 아 칼스의 침착함. 결국 크벤은 스피드는 최고인데 네. 아 이렇게 마지막에 흔들렸었을 때 좀 아쉽네요. 사실 8강에서 절대 떨어질 선수가 아닌데 결승까지 갈 수 있는 멤버인데 칼스 선수를 다시 한 번 만나서 리벤지 매치에 실패를 냈습니다. 아 대진표의 좀 아쉬움이랄까요. 아 크벤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역시 지난 시즌 우승자 칼스 선수의 침착함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네요. 그리고 무덤 시비에 변수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프링으로 함부로 잘못 넘어갔다가 본인이 고스트 유령 둘 사이에 갇히는 바람에 결국에는 유령에게 잡혀서 패배를 당했거든요. 자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별칭이 있었던 8강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아 크벤 선수와 칼스 선수의 경기였었는데 아 결국 칼스 선수가 지난 1회 대회에 이어서 이번 2회 대회도 우승을 따내고 싶은 그 느낌을 그 감각을 이번에도 여신없이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크벤을 3대0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풀세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크벤 선수는 역시 공격적이었고요. 칼스 선수는 크벤 선수가 그렇게 돌격적으로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것을 일일이 다 카운터를 치면서 어떻게 보면 1차 크벤 선발대회에 결승전을 다시 한 번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카운터에 유령까지 얹어지면서 아주 어려움이 있었던 크벤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 세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8강 마지막 한 개의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2경기 3경기는 3대0 3대0이 딱딱 나왔는데 이 마지막 남아있는 두 명의 선수의 경기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